빨리 뭐야. 복잡한. 복잡한. 머리. 손잡고 변장스러운.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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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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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김 씨랑은 저 첫 촬영이라. 내일은 번대. 늦지 말고 아침 6시까지 KBS 공간 앞으로 오시고. KBS 공간 앞으로 오시고. 한 번이라도 늦게 오면 모종의 불이익이 있을 거니까 명심하시고 오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KBS 앞에서 잔다. 난 길 바로 앞인 거 아니죠? 알지. 내가 올 때 너 6시 59분까지 오면 나야. 과시. 공간에 찍는 못한 4시까지라. 2주쯤에 빠진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eneration에서. 오, 역시! 이 황수야! 이 황수야! 이 황수야! 아무도 나왔다고? 하 참.. 다들 뿌듯해하고 있어 뭘 뿌듯해? 배불보고 하는 거지 야 진짜 인생은 뭐냐고 아들 그럼 어디서 봐라 누가 제일 넣었노? 뭐 들어고? 어? 6세까지 못 넣으면 뿌리당한다고 얘기 들었나? 못 들었나?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안 받아 승기다 이현호 그지? 맞지?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 형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뭐 하세요? 그러지마 7분 남았습니다 7분 실망이네요 어쩐지 이렇게 많이 안 궁금해 지금 올림픽대로가 4차선 막아놓고 공사해서 공사에요 깜짝 놀랬다 수근이는 올림픽대로라고 하는데 근데 소리가 지금 이제 일어났어 연기하는 모습도 있죠 몽이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자고 있는거야 김씨 형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김씨 형 김씨 형 뭐 하시냐고 지금 예 예 네덕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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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 몇 퍼센트야? 한 30% 이상 33.3% 안 돼? 너무 좋아 왜 자꾸만 피해 하냐고 왜 나를 사랑했냐고 왜 나를 사랑했냐고 왜 우리가 끝난 건지 이유라도 말해봐 내 눈을 봐 나를 바라봐 무슨 말해봐 나를 피하지 말고 다 말해봐 군러대지 마 아니라고 말해봐 자 예 그부터 2회도 아닙니다 3회도 아닙니다 최일회 1박 2일 다라떼 예 제작진에서 초광수를 뒀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람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람이 되고 있지 아 다람이 안되네 아 아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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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까지 왔는데 지금 몇시야? 처음이 돼가지고 아 아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지킨 것하고 베이지 된 거예요 베이지? 베이지까지 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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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화했을 때 그때가 올림픽 도로에 인해하려면 집이 없어 진짜 딱 아 하하하하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더 섭섭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뽀뽀하게 머리를 돌고 나타난다는 게. 몽이요? 용납의 소리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자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다 왔는데 지금 너 혼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의를 당해야 되니. 어. 아 어떡하지 그럼. 아 진짜 할 말이 없어. 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그럼. 야 어떡하지 그럼 우리한테 물은 거야. 야 진짜. 오늘 아침에 안 자고 싶니. 너마스타야.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없니. 어. 미세를 다 믿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몽이가 진짜 미안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 몽이가 16분에 나타났다고. 15, 16분은.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아 그러니까. 우리 해낼 수 있을 때 미셀이잖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럼 뭐라고 하소연할 거야. 우리 딸이 떼는데 왜 딸이 떼는 거 아니야. 오프닝부터 징징대지 말래요. 징징대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계속 징징징징. 제가 6시까지 오시지 못하면. 불이익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얼른 가서 일단 얼굴에 뭐라도 바르고 오세요 지금. 여러분 TV에 나가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시니까. 지금 6시 25분인데. 15분이구나. 10분 안에. 여러분 의상 갈아입고 풀 메이크업 하시고. 카메라 안에 6명 다 모이시면. 제가 한 번 더 생각은 해볼게요. 오예. 옷 좀 옷 좀 옷 좀 그냥 옷. 옷 좀 그냥. 이게 뭐야. 반팔. 반팔. 살짝만 살짝. 내추러야게. 이영애처럼. 대충 하자. 얼굴 크게 주기 해야 하는. 이영애처럼. 이영애처럼 여러 해 만났는데. 하하하하. 이분이나 남았어요? 자! 25분이나 나왔죠? 10분 안에? 고속도로를 안박차는 전국팔토를 내 집처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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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돌아다니는 나그레 브라이팅 일주일 만에 소원을 드립니다. 1박 2일! 모르지, 다남대에 떠나요! 이번에는 1박 2일 제 1회 다남대에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달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네! 자리 넓겠다! 20년 경영의 운전기사님 편안하게 모시는 대형버스 타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나 지하가 안 되네요 자, 차 들어오세요 아, 좋아해 저 앞에 범궈도 깨졌는데요, 앞에 이거 뭐야? 최소한 이 정도로 안에 정말 덥다니까요 번호 파티 써있잖아 70도 이 차 안 돼 죽어도 안 돼 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투정 부리고 징징거려 봐야 결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뒤에 보이는 이 차는 편안하게 뒤에 보이는 이 차는 양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해이한 정신은 저희에게 사치입니다 저희들은 불펑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김씨가 없이 우리가 유기체제로 촬영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안 받으셨어요? 많은 동료분들이 저는 그거보다 그냥 김씨형과 통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김씨형과 통화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주시더니 한 세 번째쯤 전화하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갖냐고 관심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만의 자리라는 얘기보다 야 종민이 어떡하냐 참 솔직한 발언이십니다 야 종민이 부담스럽겠다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김종민 고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담감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곰 3마리 했다면 지금 6마리가 우리 김종민 고는 스스로 절대 그만두는 일은 없는 거죠? 저는 절대로 스스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빚을 줬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그럼요 갚아야 됩니다 무슨 빚을 줬습니까? 네? 기대하셨는데 실망을 들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빚을 보고 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약속을 단합대회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도 작은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잉스피디가 본인을 육성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혜택이 뭡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작은 승합차 소형 승합차를 타시고 오늘의 목적지까지 그냥 가셨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빨리 준비를 끝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용돈을 딸 수 있는 기회는 드립니다 그래요? 용돈도 없었어요? 차는 차인데 용돈도 없었어요? 혜택을 뭔가 이렇게 특별히 뭔가 좋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용돈이요? 어떤 게임을 통해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공하나 하나 게임을 통해서 이게 게임이라는 게 쉽게 노지 않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템 한번 해보세요 결국 이 차를 타나 이 차를 타나 용돈 게임은 혜택이 될 거다 이거죠 내 말에 맞고 말이죠 그거를 혜택이라는 말로 지금 포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됩니까 아침부터 그냥 황!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정신을 해도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신을 해야 됩니다 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오라팽이 부각으로 옵니다 자 저희들의 미션은 뭡니까? 오늘 1박 2일 단합대회잖아요 서로 여러분의 호흡이 잘 맞는다면 서로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의 미션은 감정표현 미션입니다 오? 주워 주워 백봉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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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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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이 잘 내지 않을까? 연기 좀 안 돼요 수근이 형 막 이상해 몸값이 이상해 안전하게 이수근 가자 안전하게 이수근 난이도 빨리 거르세요 용돈이 걸리고 제한시간은 일단 팩스로 하는거죠? 상으로 가 두 문제만 하면 2만원인데 난이도 낮은걸로 20문제를 맞춰야 돼요 진짜 너무 많아요 20문제를 뭘 표현을 해? 형 상으로 가고 대충 막 너무 어렵다 다 패스 해버려 그래 상으로 갑시다 상으로! 상으로! 문제 많은 일이니까 자! 저희들이 말이죠 지금 말이죠 우리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저희들이 4년차 이방일입니다 저희들이 감정 그 사람의 감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때 첫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많이 맞춘다면 제자증과 적당한 문제를 합의를 해서 아 예 그 문제 이상을 맞춘다면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얘들아 모여라 아 아 아 아 이거 시작부터 이거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건 미안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료해야 된다 네 이거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학생은 영원히 패배감으로 사로잡아 살아야 됩니까 아 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기회를 있다 패자 뭐했죠 인생은 그 학생은 전학 보내실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 그랬던 건 잘못됐지만 최선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리커버리 이 감독님 리커버리 리커버리 두 문제를 맞추면 두 문제 이 어려운 난이도 별 5개 두 문제를 맞추면 저희들 차량을 좀 결제할 수 있는 용돈 필요 없습니다 용돈 필요 없습니다 용돈을 포기한다고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용돈까지 포기해줘야죠 저희가 용돈을 포기해주고 두 문제에 맞추면 돈이 이만인데 돈 이만을 돈을 다 줘버리고 차만 바꾸자고 아니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차비 내고 타는 걸로 그렇지요 우리가 몸동을 포기하자고 네 어쩔 수 없죠 받아들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받아들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당정당당하게 버스비 낸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동 우리의 생명과 같은 돈 이만을 네 덜이고 다손한 차만 바꾸자고 그래야 돼요 정신이 제대로 바뀔 거란 너희들 진짜 그럼요 한번 해보려고 착장을 했구나 정신이 그럼요 감독님 시신을 떨어지면요 저는 진짜 제가 씨름팬티에 3반만 잡고 오프링하겠습니다 살충죄체네 그만 해가야 돼서 한번 몽기인가 하면서 저도요 씨름함과 오프링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입고 오겠습니다 네 세 문제 갈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세 문제 안 돼 오늘 세 문제 그러면 네 문제 그러면 네 문제 어휴 왜 세 문제 합시다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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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하나 한 문제 열 문제 어디 걸리는 거다 감독님 근데 세 문제 이상 맞추면 그 다음부터 추가 요금이 있는거죠? 세 문제 맞추면 차량이 교환이 되고요 그리고 네 문제를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만원씩 만원씩 이제 그런 기본권수적으라고 10초당 한 문제씩 맞춰보자고 사기꾼들이라도 자 오늘 좀 지랏칩니다 소소로 좀 지랏칩니다 자 가시죠 자 100초입니다 자 여기서 단합의 제일 중요한 징표다 자 같이 같이 자 바로 가죠 하나 둘 셋 셋 당황스러움 당황스러움 아 절 절 과묵함 과묵함 포용 포용력 자비 자비 어려운 사람이 염 어리버리 어리버리 아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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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야 복잡해 복잡해 머리 벽 벽 우윽 워윽 워윽 추워 추워. 행복함, 흠공함 기쁨 기쁨 환희 기쁨 한 번 더 한 번 더. 사랑스러움 사랑스러움 애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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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에는 아 뭐야 아하 두께мы 솥뚜껑 멍청함 나거든요 망상적이게 해! 뭐야 미친 사람 같아 자, 진격! 잡아라! 노만! 노만! 거만아! 거만아! 거만! 어? 여유로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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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정심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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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개 중에 전부 다가 있어요! 아련함을 어떻게 하냐? 아련함! 어쨌거나 지칠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쟤들은 3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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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해! 너무 수고해! 너무 수고해! 재밌다 이거! 형 번의 경기를 최하 한번 해볼까요? 네? 최하! 그냥! 몇 개나 맞추라! 최하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뭐 하면 뭐 할까요? 쉬운 거 아까 저희는 쉬운 거 선택하시면 네! 금자당 1,000원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번의 경기니까 저희가 500원으로 깎아서 그럼 한번 하실래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아이스크빼라도 하나 먹으면서 아이스크빼라도 하나 먹으면서 자! 일단 그래도 좀 점점 우리가 또 처음에는 그 김씨의 그 그리움에 네! 네! 김씨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자체 또한 우리에게 세집니다! 네! 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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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간단하게 생각해! 최하야!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라! 네! 알았어! 둘! 수근아! 예! 문제를 내가 올릴 때 반불 정도 해줘야 돼! 착착착착! 이 정도로 나가야 돼! 이 정도 테이프로요? 어! 테이프로! 하나! 둘! 딱 나오게! 셋! 셋! 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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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 Bryant 간다! ubl 어깨 빌리! 깜짝인 du they! 아이고! 안nehmen Pla' 치아홀랑! 아이고! 아이고 다 먹었어! 넉네nehmenLR! 오우! 오우! 어지러움! 혼란스런! 혼란 Ms Umu! 아이고! 탈출! 탈출!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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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튀기는 거? 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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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부끄러워! 놀라워! 감사! 감동! 감동! 감사! 감동! 억울해! 지현아! 안타까워! 대견스러워! 대견스러워! 고마워! 고마워! 더러워! 짜증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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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대박! 다 알아! 다 알아! 감격 그런 걸 다 알아! 아니! 이 똑같은 표정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 아니! 그게 기쁨 아니! 감격이 다 표현이 돼! 근데 형! 더 웃겼던 거! 감격할 때! 형이 감격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니까 형이 진짜 감격한 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진짜! 짜증을 한 번에만 준다니까요! 짜증! 짜증! 바로 짜증 하더라니까! 짜증이 오늘의 최고의 표정이었습니다! 짜증! 짜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 제일 중요한 표정을! 아유! 진짜! 이거 한 번 보고! 이거 하면 짜증이거든요! 밑으로 내리면 짜증! 기쁨!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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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웰비의 고장! 금강의 고장! 녹음이 푸른 산나물! 산나물을 좋아하십니까? 좋았어요! 그야말로 산나물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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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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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아! 화산! 화순! 화기장토! 화산!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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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찌니까! 화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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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또! 화순으로 여 Arc을 떠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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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볼일을 보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한계가 4시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진짜. 꿈에서 놀아줘. 꿈에서 놀아줘. 꿈에서 놀아줘. 사람도 많지 않아. 꿈에서 놀아줘. 꿈에서 놀아줘. 꿈에서 놀아줘. 열이 질때까지. 꿈에서 놀아줘. 꿈에서 놀아줘. 꿈에서 놀아줘. 꿈에서 놀아줘.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자고 새벽 6시 모임이 아닙니까? 다른 때 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모임은 뭐예요? 이동할 때 10시간 걸리는데. 여러분이 15분이나 늦었잖아요. 지금이 제일 엄청 크다. 진짜 웬만한 말빵을 못 땅을 했죠. 아까 휴게소 잠깐 들렸는데요. 버스 기사들이 내리면서 이야 부정인줄 알았대요. 아무래도 모든 시민군들의 퇴증이 차가 밀려도 밝잖아.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그렇죠? 그렇죠. 운전하는 아빠 말부를 안 좋고 내가 참 밀린다고 한 마디 그랬지 저는 그 소리를 계속 들어서 화장실 가면서 거길 꼭 가야겠어? 그 중에서 이 소리가 이제 꼭 계속 덧붙이고 저희도 꼭 화순을 가야 돼요? 이거 봤어요? 김씨 형이 트위터에 올린 거? 안 걸렸네 금단 현상인가? 오늘 1박 1일 촬영인데 식사 시간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습관이라고는 역시 무서운 거구나 아니 왜 그만 주셨대요? 이런 식으로 해 아니 이러실 거 같이 드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오면 되겠으니까 금요일날 촬영 있는 날 없으면 이상하다니까? 그렇죠 종민이도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네 촬영 해왔던 게 있잖아 네 근데 그 날 촬영이 없으니까 이상하지? 아니 거기까지 다 있으니까 이상해 거기서 어? 제가 제가 이름 못하니까 진짜 안 돼 안 돼 저는 종민이 형이 이런 일괄성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감내 가서 이제 뭐예요? 산나물이 지금 한참이래요 저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물 캐는 것도? 여기 가서 우리 이제 산암 밖에 돌면서 산나물 어떤 나물이 어떤 의미가 산나물이 어떤 의미가 야 뱀도 많고 산삼 나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뱀이 산삼을 물고 있는 걸 잡으면 최고래 최고 억울한 거는 산삼 뽑고 있는데 뱀한테 물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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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